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예약 제11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개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을 왜 빼빼로데이라고 했을까요? 일자가 4개가 있어서 빼빼로데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상수리죠. 2월 4일 날은 초콜릿 주고 3월 4일 날은 사탕 주고 4월 14일 날은 짜장면 먹고 사탕 못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초콜릿 먹었던 남녀가 짜장면 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사과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빼빼로데이,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롯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과자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이때 빼빼로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 빼빼로를 많이 먹었는데 언제부터 빼빼로데이를 만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당으로 그래서 이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는 굉장히 오래됐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8, 9, 10, 10살 정도 나왔나요? 한 40년 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억의 과자, 새우깡, 그 다음에 양파깡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 바다 코코넛도 맛있는 과자였죠. 이거 빼빼로데이 얘기하다 보니까 과자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되면 월형, 해외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순차적으로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라고 하는 글자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10개의 전간 중에서 이 개라고 하는 글자는 마지막 열 번째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하고 개수가 마지막이 되면서 또 내일부터는 또 갑목, 을목도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죠. 갑목이 시작이라고 하고 개수를 끝이라고는 하지만 끝과 끝이 만나, 처음과 끝이 만나면 다시 원을 이루기 때문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끝이 아니라 계속 순환해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임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어로, 오카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어로 보게 되면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도 마찬가지로 수의 하나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좀 대조적인 개념, 대조적,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대비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조되고 대비된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 서로 대조되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 남자가 여자를 보완해 주는 것, 여자가 남자를 보완해 주는 것이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머리 뜯고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개념은 큰 개념의 물이 있는 것이고 또 큰 개념의 물이 있는 이면에는 또 작은 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제 공부할 때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 강호수와 같다. 내지는 음수인 개수 같은 경우는 얘가 우로수라고 해요.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물. 우로수라고 해서 비나 이슬 같은 것이고 작은 물이기 때문에 옹달샘 같은 그런 작은 물이다. 임수의 특징은 뭐냐면 신왕하게 되면 신왕입니다. 신이 약했을 때는 아니고 신왕한 경우에는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즉 물이 왕해지게 되면 범람한다거나 범람한다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바다 같은 데서 쓰나미가 일어서 큰 어떤 파괴력을 드러내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해서 강이 넘치거나 바다가 넘쳐서 큰 피해를 주는 정도의 그런 파괴력은 없습니다. 개수는 왕에도 충분한 성질은 없지만 개수의 특징은 뭐냐면 청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어야 한다. 이 청징함이 바로 개수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 청징함이 유지되어야지만 개수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 그리고 반면에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이 충분한 성질을 잘 관리, 통제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왕하면 무토와 무토 또는 병화가 아니라 무토와 병화를 치용해서 용신을 치용하는 것임에 반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청징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무기토를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면서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했기 때문에 식상인 목과, 재성인 화로서 일간이 왕할 때는 배합하는 것이고 임수든 개수든 수가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래서 인월이라든가 인월 그 다음에 묘월 그 다음에 사월 그 다음에 오월 같은 경우 진술축미월 같은 경우 공통점은 뭐예요? 수가 수가 이런 경우는 약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월이라든가 아니면 유월이라든가 아니면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하죠. 대체적으로 임수일간이 신유, 해자월, 유월은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신월, 해월, 자월 같은 경우 임수는 무토 병화를 쓰는 것이고 신유, 해자월이라 하더라도 개수는 무토 병화를 쓰지 않고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다. 개수, 임수 모두 인묘, 사오, 진술축미월에는 대체적으로 일간이 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인, 인성을 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인월이라든가 이럴 때 태어났을 때도 수국의 영성이 된다든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때 인묘, 사오, 진술축미월이라 하더라도 금을 쓸 수도 있겠죠. 금이 아니라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를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가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라든가 비경겁체인 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다. 일간이 와갈 때는 임수는 무토 병화를 쓰는 것이고 개수는 식상인 목과 재성인 화를 쓴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셨다가 월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해월, 어저께 임수가 해월이 태어난 것이고 오늘은 똑같은 해월이지만 개수가 해월이 태어난 것인데 기본적으로 수가 같은 임계수, 수라고 하는 것이 해월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같지만 그래도 일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신치용법도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 지나면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죠. 이전의 술월이라고 하는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고 해월은 겨울에 처음이죠.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맹동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초동맹동이라고 하는 뜻은 초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 겨울, 해자축이죠. 해자축월은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되면서 북방, 북쪽을 나타낸다. 수왕절이 되겠죠. 모두 수왕절인데 해월은 해자월이 수왕절이고 추월은 수를 가지고 있는 권역에 해당이 되지만 추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추월이라도 축월의 해자를 보게 되면 반드시 추월이라도 수가 다시 왕이 지는 걸로 이렇게 논할 수는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해월 초겨울이라고 해서 아직 안 춥다라가 아니라 해월부터는 얼음이 열고 땅이 열고 천하가 땡땡땡땡 얹다. 여러분들 해자축월 할 때는 남극 생각하시면 돼요. 남극 펭귄, 황제 펭귄이 알을 품고 있는 남극인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영하 50도, 60도까지 떨어진다. 초겨울이라고 해서 춥지 않다가 아니라 역시나 해자축월은 모두 남극처럼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자축월은 다른 계절과 달리 조후라고 하는 것 즉 차가운 얼음의 얼정도의 혹한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줄 조후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화가 있어서 해자축월에는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라든가 해수가 해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단 신왕사주가 되죠.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돼서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돼서 일간이 신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토와 병화를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루수 있을 웅달샘, 사람이 마시는 음용수가 같기 때문에 토가 섞이게 되면 탁수가 되죠. 탁수가 되거나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토의 매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특징 뭐예요? 청징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무토기토로 쓰기보다는 계수일간이 왕하게 되면 식상인 목과 재성인 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해월은 해월의 특징 엄동설안이기 때문에 먼저 뭐가 있어줘야 됩니까? 먼저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어줘야죠. 정화는 조후의 입장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월의 계수는 신왕한 그런 국세이지만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화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다시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어서 이 상관 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게 되면 왕한 수해의 기운을 간목이 설하고 그 간목이 설한 것으로서 다시 재성을 생겨서 따뜻하게 조호하면 물이 얼지 않고 땅이 얼지 않고 천하가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월계수의 용신치용법이다. 먼저 병화를 쓰고 선병 후 갑이라고 해서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조해 준다. 춥기 때문에 간목이 먼저 있다기보다는 병화가 먼저 있고요. 이것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갖다가 보좌해 주는 희신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계수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임수가 해월이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간이 임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다. 근데 오늘은 계수라고 하는 음수가 될 것이고 원령해수는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겁제가 되는 것이고 이걸 겁제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겁제격이라고 하는 것, 비경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양간이 이렇게 걸록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내지는 인간지에 태어나면 걸록격이 되는데 음간이 수에 인간지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거를 갖다가 겁제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준, 준, 준한다, 준, 걸록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걸록격이라고 하는 요어는 없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든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든 수가, 원령이 수가 왕한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죠. 일간이 매우 왕해진다. 임수였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임수는 반드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뭘 쓴다? 무토 또는 병화가 아니라 무토와 병화를 쓴다라고 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섞이게 되면 개수는 뭐가 된다? 탁수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가 있게 되면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 줘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토가 있어서 개수가 탁해진다.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냐면 정수기 필터 있죠. 필터로서 잘못된 그런 더러운 물질을 걸러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권록격은 아니지만 권록격과 같이 일간이 매우 왕해지기 때문에 또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매우 춥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가 역시나 병화로서 조우해주고 이 병화를 어떻게 생조해 주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월에 개수가 투출해서 개수일간이 왕한 중에 다시 개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매우 왕한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임수가 다시 투출했다라고 하면 음간인 개수라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가 범람을 해서 개수를 갖다가 묻어버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요. 사람이 멎을 수 있는 우물이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옆에 강이 넘쳐가지고 그 우물을 갖다가 들어온 강물이 다 메워버렸다고 생각하면 개수의 깨끗함이 사라져버리죠. 개수가 더러워지는 것은 무토, 기토에 의해서도 더러워지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 넘쳐서 임수가 넘칠 때는 흙탕물이죠. 흙탕물이 개수를 덮치게 되면 역시 겁제인 임수에 의해서 개수가 더러워질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개수가 해월이나 자월이 되면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개수를 하더라도 무토를 치용해서 임수를 제거해야지만 임수가 물이 넘치지 않을 때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 보존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개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해서 개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써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해월의 개수가 일지의 해수를 다시 봐서 개해일주가 되고 연지에 연지에 이렇게 축토가 있습니다. 연지에 축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그렇게 개수가 탁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기토가 월간에 축에 뿌리를 둔 기토죠.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수를 제방할 공룡으로 어렵지만 물이 있는데 흙탕물이 약간 끼어 있는 것 같죠. 물이 약간 탁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되겠고요. 연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 7살이죠.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7살 편관이라고도 하는데 7살 편관이 있어서 개수를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좋지 못해서 어떤 분들 일관이 망하기 때문에 편관 7살이라도 개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얘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신금이 있으니까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않고 기토가 신금을 생화하죠. 기토가 신금을 생화하고 신금을 다시 개수를 생화하니까 어떤 사주?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는데 일관이 원체의 왕하기 때문에 살인상생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상관인 간목을 부과되면 상관제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한 사주국세를 만들 수 있다. 일관이 왕하면 굳이 살인상생하지 말고 칠사를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화가 없는 것이 매우 큰 단점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해버리기 수가 왕하고 그 토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얼게 되죠. 얼음이 얼게 되고 천하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생기, 생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재성인 화를 봐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 이거 임자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워리 개수가 왕한데 개일주의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관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특히 임수가 투출됐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 그런 국세인데 이 기토 하나만 가지고는 이 왕한 임수를 제방할 수 없고 오히려 저 기토는 사수동류가 된죠. 사수동류가 된다고 해서 물이 너무 왕할 때 기토는 그래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기토를 쓰지 않고 무토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수가 너무 왕해서 기토가 사수동류 물에 휩쓸려 내려가죠.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위장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토가 없으면 운에서라도 목화운을 만나서 왕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하고 화운을 만나게 되면 재성으로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그런 국세가 되었지 이건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섣불리 토를 많이 보게 되면 수다 토 뿐이 될 수 있다.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이거는 윤확격도 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토가 있으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윤확격이 되지 못합니다. 개해지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투출되진 않았지만 역시나 모 수가 너무 왕해져 있죠. 이것도 무토로서 제방하면 좋긴 하겠지만 역시나 수가 너무 왕한 경우에 토가 토는 수다 토 붕이 됐죠. 이거 기토는 거의 수에 의해서 침식되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관이 아닌겠죠. 역시나 목화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거는 일지 있는 해수하고 시지 있는 인목이 어떻게 됩니까? 인해 합목이 되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 왕이 지게 되면 왕수의 기운을 설기 순세라고 해요. 순세해서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인중에 있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제가 누체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인안에는 인중 병화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미흡하지만 인중 병화로서 뭘 할 수 있다? 조우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갑목의 기토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갑개 합토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갑개 합토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갑목의 기토를 제할 수 있다. 이거는 갑목하고 기토하고 서로 첩신 붙어져 있을 때 갑개 합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갑목의 기토하고 합을 하지 않고요. 갑목의 기토를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을묘시 같은 경우도 물론 해묘합목하고 을목의 기토를 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갑인시하고 을묘시의 차이는 갑인시는 인중 병화가 있지만 을묘시는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큰 특징이 있겠고 병진시 같은 경우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청간에 병화가 드러나 있는 것은 좋지만 이 병화가 제재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해중감목 가지고 병화를 생존한다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내함목이라든가 최소한 해묘함목 돼서 해중에 있는 목에 좀 예를 들어서 인출이 되면 모르겠지만 물속에 잠겨져 있는 미역주거리 따다가 하늘의 태양을 살린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목과 운을 가는 것이 좋겠고요. 정사시가 참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일지는 해수하고 사화하고 뭐가 된다? 사해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무엇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제가 개수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수는 절대 이 청징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토가 투출하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관살 혼잡이 되죠. 이건 관살 혼잡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관살 혼잡이 되죠. 하나는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관살 혼잡 하나는 제거가 안 됐죠. 신금이 있어서 얘의 기운을 뺀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갑목이 있어서 갑기 합돼서 얘를 제거하거나 개수가 있어서 얘를 제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무토가 5의 뿌리를 두고 있고 기토는 축의 뿌리를 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관도 뿌리가 있죠. 그럼 이건 관살 혼잡이 되는 겁니다. 운에서 기토를 제거하거나 무토를 제거해서 하나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미일지도 마찬가지로 기미씨도 마찬가지로 관살 혼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가 많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된다? 탁수가 된다. 이건 목이 와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신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화가 없죠. 어저께 어떤 분이 자기 딸 아이가 경자? 경자? 뭐 어떤 그래서 수가 굉장히 개수이니까 개의 일주 그 아이도 개의 일주인데 생시가 여기 수, 금의 운이었고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 것이 아, 기의 일이었는가 기의 년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월을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운이 해축월에 태어나서 금순을 갔는데 되게 다른 데서 사주를 갔는데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일관이 왕하고 인성까지 얻으면 뭐 일단 이 자체는 뭐냐면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인 것이고요. 물론 대운도 좀 역행을 해서 추월에서 역행하게 되면 60년간 금순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관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못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관이 너무 왕하고 인성까지 있는 상태에서 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관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무술이었던 것 같아요. 무술 무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에 추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개합화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신유 임술 개혜 갑자 을츄 을츄 이거였어 이거였는데 대운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니까 대운에서 화를 좀 보지는 못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주를 설명을 드리는데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개수가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7살 격에 이거 토가 굉장히 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갑목이 있어서 이 토를 제거시켜 주면 좋을 것인데 을목을 가지고는 이 토를 제거시켜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쓰는 건 일지 해수를 얻어서 일간이 뿌리를 얻었지만 수만 있는 것보다는 역시나 금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가 왕하더라도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수가 약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남자였더라면 을축월에서 을축월에서 을축 그다음에 병인정명 무진기사 경우 이렇게 화운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지만 여명이기 때문에 금순으로 가서 조우가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사주국세 자체는 관인상생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이제 뭐 대운에서 화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세운에서 줄기차게 뭐 화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어떤 데서 사주를 봤는데 굉장히 험악한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스러워 어저께 그 질문으로 올리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댓글은 달아놨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엄마 입장에서 아들도 아니고 딸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신시라고 하는 건 오늘 신주, 기해, 개해, 경신시 그런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역행하잖아요. 그렇죠? 해열에서 역행하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게 되면 이렇게 순행하죠. 화운을 목화운을 봤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술 같은 경우는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이니까 자 잘 보세요 임술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네요 임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괄을 망하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제가 해월에 임수 투출하면 이 인류가 범람한다고 했죠 이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재방할 수 없죠 사수 동료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술중부터 가지고 임수를 재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되냐 화운을 가서 화가 살아나서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수 국세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일 무난한 사주가 뭐냐면 갑인씨에 갑인씨 이내안목에서 갑목 투출되어 있고 뭐 역행하든 대군 역행하든 순행하든 가장 원만한 사주가 되는데 병진씨 같은 경우 이거는 운이 순행 목화운을 봐야 되겠고요 정우사씨 같은 경우에는 일지하고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운에 관계없이 이거는 고려해 볼 바는 아니고 무기미씨 같은 경우는 관살 투추되어서 관살 혼잡 내지는 칠사리에서 계속 탁수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경신신유가 됐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목화운으로 가야 되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 대원부터 32살부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스물아홉부터 그래도 운세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유병신 경자 안 좋냐 아니면 일관이 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관이 약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관이 왕하면 애가 좀 고집스럽고 좀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크게 일관이 왕하면 조금 인성교육만 잘 시켜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관이 왕한 아이들은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집이 세거든요 애들이 뭐 줘 받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일관이 왕한 애들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부모 입장에서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됩니다 일단 욱하는 성격에 애들 줘봐 그러면 애들이 마음의 상체를 크게 받죠 그러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아이러니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그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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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